트로트 음악계의 선두주자 영탁이 세미니 앨범 어 슈퍼 슈퍼네 재킷 메이킹 필름을 공개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고조시켰습니다. 이 비하인드 필름은 앨범 준비 과정의 모든 순간을 포착하며 영탁의 창조적 비전과 예술적 세부 사항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. 앨범 재킷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영탁의 음악적 정체성과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또 다른 창구 역할을 합니다. 슈퍼 슈퍼 앨범의 재킷은 영탁의 독특한 스타일과 음악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섬세하게 기획되었습니다. 메이킹 필름에서는 디자인 과정의 각 단계를 보여주며 영탁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아이디어와 비전을 표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재킷의 색상 선택부터 그래픽 디자인까지 모든 요소가 영탁의 음악과 개성을 완벽하게 대변합니다. 메이킹 필름은 영탁이 재킷 촬영 현장에서 직접 모델링을 하며 각 포즈와 표정에서 그의 음악적 감성을 드러내는 모습을 포착합니다. 영탁의 진정성과 열정이 느껴지는 이 과정은 팬들에게 그가 얼마나 앨범의 모든 측면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. 촬영팀과의 협업 속에서도 그의 리더십과 창의력이 돋보이며 이는 최종 제품인 앨범 재킷에 생생하게 반영됩니다. 슈퍼 슈퍼 대 재킷 메이킹 필름 공개는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. 영탁은 이 필름을 통해 팬들에게 자신의 음악적 여정과 앨범 준비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팬들의 참여와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. 이러한 공개는 팬들이 영탁의 예술적 결정과 과정에 더 깊이 공감하고 그의 음악적 여정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. 영탁의 슈퍼 슈퍼 앨범 재킷 메이킹 필름은 그의 음악적 정체성을 탐구하고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. 이 필름은 단순히 재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넘어 영탁이 어떻게 자신의 창조적 비전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